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자 우리 기본과정 들어가기 전에 7주차에서 어떤 거 했는지 간단하게 제목 정도 확인할까요? 저당의 유동화 제도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MBS요 지분형이 있었고 채권형이 있었고 혼합형이 있었죠 그런데 지분형에는 MPTS라는 게 있었고 T자가 붙었으니까 투자자를 연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권한 구체적으로 원리금 수치권 또 하나는 모기지풀이니까 그거를 기억할 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기억해도 되고 저당 집합에 대한 소유권 이래도 되고 이거 투자자한테 넘어간다고 그랬죠 모두 투자자 그리고 위험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히는 심화됐으면 하겠지만 우선 원리금 수치권 따라가는 것 그게 조기상환 위험인데 투자자 그럼 MBB는 B자가 붙었으니까 발행자 MPTV CMO는 둘 다 붙거나 안 붙었으니까 원리금 수치권 돈은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소유권 소유권 소발 그거는 발행자가 안 난다고 했고 조기상환 위험도 투자자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간접 투자 방식이고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분증권에 투자한 거니까 지분금융 방식인 거죠 이런 원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뿐 아니라 부동산 펀드나 공모에 의한 증자 같은 것들이 전부 지분금융 방식인 거죠 기본에서는 안 했지만 부동산 신디케이트나 조인트벤처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서 지분증권을 산 거니까 전부 다 지분금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건 나중에 하고 나면 외우지 않아도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이용과 관련해서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모가 단위 면적, 분자가 투입되는 노동의 자본의 양 별로 출제 빈도도 높지 않은 것이 살짝 이론적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과정과 위험 분석에서는 법으로 시비 가린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경기하고 헷갈리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GCC 타투 다섯 가지로 구분하면 GCC 타투, 지역 경제 분석 시장이 먼저에요? 시장성이 먼저에요?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GCC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었고 타투, 타투는 돈 내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해당된다 그래서 다섯으로 구분하면 GCC 타투고 둘로 구분하면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이고 두 개를 혼동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발권 양도제 TDA는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이지만 미국의 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규제적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개발권을 넘기는 것이지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는 거라고 했습니다 개발권을 양도하여 혹은 개발권을 부여하여 토지 소유자의, 규제적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는 제일 첫 번째 자체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지만 위험도 집중되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돼서 나오는 게 지주공동사업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랑 개발의 노하우를 대해서 함께하는 지주공동사업에는 세 가지 공사비자 나오는 두 가지가 공사비 대물변제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혹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해도 됩니다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등이 있었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그리고 컨소시엄 방식이 있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 방식은 BTO와 BTL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B는 중공이고 T는 소유권 이전이고 마지막에 O냐 L은 아는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뽑는 것은 O고 임대나 임차라는 게 나오면 L이고 경제기반 이론에서는 세 가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경제기반 이론이 뭔지 기반이 먼저입니다 기반산업에 투자하면 B기반이 함께 성장해서 지역경제 전체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이었고 기반산업을 판별하는 지표는 입지개수였으며 기반산업에 투자하면 지역경제 전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따져보는 건 경제기반 승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는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재산관리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과 그다음에 소유자가 직접 관련한 자가관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위탁관리 중간에 과도기적인 방식으로 혼합관리 등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은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이 시장점유 마케팅이었고 거기에는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었는데 STP에서 P 포지셔닝과 4P에서 P 네 가지가 섞어서 나오니까 조심하시되 포지셔닝은 S자가 들어가는 포지셔닝은 STP 전략에 포함시키고 4P에는 S자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고객과 눈높이를 마치고 구매자와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이 고객점유 마케팅으로 아이다 전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래의 마케팅이 시장점유 마케팅이든 고객점유 마케팅이든 간에 너무 일회성 마케팅이었다는 데 대한 반성으로 나오는 게 관계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감정평가론 부분에서는 감정평가 개요 부동산 가격이론, 가격이론인데 실은 알고 보면 밸류, 가치에 관한 것 그 다음 지역분석, 개별분석, 그 다음 가치재원칙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개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의 방식 그리고 물건별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로는 약 16.2%가량이 출제되는데 5문제가량이 출제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으로 가볼까요 감정평가 우리 교재 521페이지를 열어봐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로는 몇 문제가량이 출제되냐면 한 6문제가량이 평균적으로 나오지만 보통 6에서 7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퍼센트가 16.2%가량이 6에서 7문제가량이 나오는데 이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많은 분량에서 조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7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책을 엄청나게 줄여놓은 것이지만 그게 감정평가 분량이 분량 대비해서 문제수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7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 어렵게 나오지 않고 비교적 유독 다른 파트에 비해서 예를 들어 투자로는 어렵게 나오거든 아니 그냥 어렵게 안 낼려고 출제자는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존재감 자체로 근데 투자로는 금융돈도 좀 그런 편인데 감정평가로는 안 그래 유일하게 10년 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조금 더 쉬워졌을까? 그런 파트예요 22회 시험보다 32회 시험이 조금 더 쉬워 22회보다 유일하게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정평가로는 점수를 득점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합격 파이팅! 갑니다 감정평가의 개념 막판이 중요하다니까 원래 자 감정평가 개념 이거부터 시험에 나왔어요 이 문장이 맞는 걸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눈으로 한번 봐요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감정평가 개념이래요 이것만 나왔지 제가 지금부터 부연 설명하는 건 시험에 나온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봐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막 다 적으시고 자료 없는 거 막 적으시고 막 외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머리에 뭔가 불안감 때문에 자꾸 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안 들어가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3월달 모의고사 우리 다 공부한 다음에 심화과정 다 공부한 다음에 보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놓으시고 편안하게 봐주세요 반만 맞는다 반만 해야지 딱 이렇게 반만 아셨죠? 아시겠죠? 반만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와요 자 여러분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그랬는데 토지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토지는 당연히 들어가고 토지 말고도 등에는 토지 말고도 딴 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건물도 들어갈 거고 동산도 들어가고 유가증권도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말은 시장 가치를 판정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마켓 밸류 시장 가치를 판정한다는 얘기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말은 얼마 이렇게 화폐 금액으로 얼마 1억 1억 5천 2억 화폐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뜻이에요 마음 편안하게 단순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뜻 이해가 되셨죠? 이제 바로 현황평가와 조건평가 얘기 좀 할 겁니다 현황평가라는 게 있고 조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따지면 됩니다 현황평가는 뭐냐면 예를 들겠어요 예를 듣고 갑시다 이게 내 토지인데 시골에 갔더니 지목이 알아봤더니 전이래 시골에 가자마자 전이란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공시법을 공부 많이 하면 보인다고?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공시법 선생님도 안 보여 가서 알아봐야 돼 알아보니까 전이래 그럼 알아보기 전에는 그냥 땅일 뿐이죠 그런데 그 위에 주택이 있네 그럼 알아보기 전에는 이게 뭐로 보일까요? 그렇죠? 대로 보이겠지 대로 지목으로 말하면 대로 보일 거 아니냐고 그랬을 때 이 땅을 대로 평가하는 게 맞느냐 원래 지목이 전이었으니까 전으로 평가하는 게 맞느냐 둘 다 맞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현장에 아까 제가 여러분이 현장에 갔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이게 대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대로 보인다는 말은 이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현재의 주택을 감안하여 또는 그냥 덧풀어 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현재 상태대로 현재 상황대로 평가해보니 되다 그러니까 그게 현황이에요 현재의 상황대로 평가하는 거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현황평가는 뭐냐? 현황대로 있는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 그럼 앞으로 현황대로 또는 현재의 상태대로 있는 상태대로 이런 말이 나오면 현황이라고요 반면에 조건부는 뭐냐? 알아보니 원래의 지목이 전이더라 그럼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여기다 어떤 말이 생략이 있다고 했다고 보냐면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또는 원래의 지목대로 이런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뭐뭐를 전제로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라고 한다고 해요 어떤 조건 성취를 전제로 해서 또는 어떤 새로운 상태 발상을 가정해서 뭐뭐라고 한다면 하고 평가하는 게 뭐예요? 조건부 그런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다 배워 거의 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몇 조 몇 조 몇 조 이렇게 안 할 뿐이지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이 둘 중에서 어느 걸 원칙으로 하라 하냐면 현황을 원칙으로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또 어떤 걸 오해하시냐면 이 둘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파트에서 또 제가 원칙을 얘기하면 아까는 원칙이 현황이라더니 지금은 원칙이 또 이거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원칙인가요? 막 그래요 막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막 시비 걸어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 둘이 이 둘 중에서 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얘가 원칙이다 현황 원칙이다 그럼 제가 현황 원칙이다라고 시험에 나온 문장 보여드릴게요 글자를 있는 대로 짧게 탁탁탁탁 설명하면 일단 뭐가 쌈박하게 정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이게 눈에 들어오냐는 거지 이게 이제 27의 기출이거든 그럼 27의 기출 지문에서 내용을 읽어야 돼 이제 자 봐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가로는 읽지 않아도 됩니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제가 여러분 뭐뭐뭐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있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 현황이잖아 그럼 이게 현황 기준 평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현황 평가한다는 얘기니까 마저 틀려 맞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현황 기준 평가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장이 등장하면 아 맞다 이렇게 그래서 27의 기출 지문에 이 문장이 딱 등장했고 아 이건 맞는 말 현황 기준 평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보여드렸죠? 그럼 제가 기출해서 또 보여드리고 여러 번 다뤄드려야 이런 말이 글자가 말이 좀 쉬워 어려워요 어렵잖아 이런 글자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누차 말하지만 답을 찍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찍는 것만 계속 얘기해드리면 자 현황자로 나오면 찍으세요 있는 상태대로 나오면 찍으세요 이렇게 말해드리면 그걸 잘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현황자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이 내용이 현황이라는 뜻이야 현재 상태대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연습하고 적응한다고 말해 그래서 시간 걸리는 거지 합격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저도 믿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을 믿으세요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봤습니다 한 번만 보지 말고 여러분 보면 익숙해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현황 기준 원칙 그 다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기안부하고 소급 얘기해드릴게요 기안부하고 소급은 어느 게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기안부도 소급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기안부는 뭐고 소급은 뭔가 이런 상황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시점이 2022년 2월 20일이라고 가정해봐요 현재 시점이 그런데 이날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시점인데 과거의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1년 거의 1년 전이에요 2021년 7월 1일 아니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 2022년 7월 1일 그러면 2022년 2월 20날 평가 의뢰하면서 이렇게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짜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날 평가를 의뢰하면서 이날짜 말고 이날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과거면 과거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의뢰해서 그렇게 평가하면 소급 평가 미래의 기준 시점 미래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기한부 평가 의뢰할 때 평가 의뢰인이 과거의 이날짜를 기준으로 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평가사가 보니 너무 먼 과거 아니고 가격 조사가 가능하더래 그러면 이날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소급이라고 그러고 이거 도래하지 않은 미래지만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가격 조사가 가능하면 이날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게 기한부거든요 그러면 다시 용어 가운데 방금 제가 기준 시점이라는 말을 등장했으니까 기준 시점하고 기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기준 시점이 뭐냐 기준 시점의 뜻 개념이란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것의 의미 뜻 개념은 기준 시점의 뜻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럼 왜 기준 시점이라는 게 필요하냐 부동산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 다시 부동산 가치는 뭐 한다고요 변해 그걸 변동의 원칙이라 그래 별거 아니야 변동의 원칙은요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 그렇겠죠 변하겠죠 시간이 흘러가며 따라 변하잖아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기준 시점은 걔가 1억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1억이냐는 거야 언제 1억이냐 그러니까 평가에 기준이 되는 날짜 이런 뜻이 기준 시점의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 그럼 시점 나오잖아요 거의 다 기준 시점이라고 해야 돼 그 말을 살짝 틀어서 신축 시점이니 건축 시점이니 취득 시점이니 이렇게 다른 말로 나오잖아 다 틀려 그러면 감정평가의 방식이 아까 제가 원가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여기 다 등장하는 시점은 다 무슨 시점일 거야 당연히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원가법 어쩌고 저쩌고 문장이 등장하잖아요 자주 나오거든요 감정평가 용어가 시험에 그럼 다 필요 없어 다 기준 시점이라 해야 돼 다른 시점 나오면 안 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니까 그것도 답책 넘버 발려드리면 진짜 쉬워 딱 봐요 이거 취득 시점이라고 했네 땡 신축 시점이라고 했네 땡 다른 시점 안 돼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기준 시점이야 그런데 이런 게 있거든요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다르면 이렇게 나올 때 거래 시점 나왔네 땡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요 여하튼 기준 시점은 평가의 기준 시점이다 그런데 원칙은 언제를 도대체 기준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예요 그런데 봐요 이걸 구분 못 하시는 분이 많아 기준 시점은 감정 다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맞아 틀려 기준 시점은 대상물관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이다 맞아 틀려 맞아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먼저 거는 기준 시점의 뜻이고 개념이고 두 번째 거는 기준 시점의 원칙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둘 다 맞아 위에 거는 기준 시점의 뭐고 개념이고 두 번째 말한 건 기준 시점의 원칙이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게 예외가 있어 원칙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보니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졌대 과거나 아니면 미래로 이렇게 날짜가 딱 미리 정해졌어요 평가 의뢰인이 과거의 날짜나 미래의 날짜를 딱 정해서 그 날짜에 감정평가 의뢰했는데 이게 너무나 먼 과거나 미래가 아니어서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네요 그럼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원칙은 언젠데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2022년 2월 20날 감정평가 의뢰했는데 평가 의뢰인이 오후에 의뢰했네 평가사무실에 들려서 평가사 사무실에 들려서 오후에 의뢰했어요 그래서 2022년 2월 21일부터 시작해서 가격 조사를 시작했어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가격 조사를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23일까지 이렇게 가격 조사를 완료했죠 그리고 24일 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평가 의뢰인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원칙을 놓고 볼 때 기준 시점이 원래 언제예요?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가 언제야? 그래요 23일 날이지 그럼 이 날이 기준 시점이야 원래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느 경우는 다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냐면 이 날짜에 2월 20날에 과거나 미래의 날짜를 지정을 한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뭐 할 수 있대?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하대 그렇다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화면 돌려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기준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 이거 들어보셔야 돼요 왜? 시험에 나왔거든 32회 때 이렇게 한 줄 등장했다고 다 시험에 나온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돌아와요 이 날 2022년 2월 20날 평가 의뢰를 하면서 이 날짜 기준으로 해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날짜 기준으로 해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 날짜들이 너무나 먼 과거나 미래가 아니어서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날짜가 기준심이 될 수도 있다 과거면 소급이고 미래면 기안부다 그럼 기안부가 뭐냐? 아직 도달하지 않은 미래의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 그런데 이 날짜에 분양 시점이 명확한 아파트 평가해보고 싶어 그럴 때는 기안부 평가할 수 있다 또 소급 평가할 수도 있다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다툼이 생겼다 민영사상에 그래서 그 날짜 기준으로 유력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감정평가해볼 수 있다 알 때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급하고 기안부의 의미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감정평가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거기에 제 7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괄호하고 이게 문장이 감정평가 규칙 몇 조다 그러면 너무 기니까 제가 이걸 줄여서 제일 앞글자인 감, 제일 뒤에 있는 칙 그래서 감칙 제 7조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감칙 제 7조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지 감자를 삶는 규칙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 제 7조에 개별 평가라는 게 등장해요 개별 평가가 뭐냐면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 그래요 원칙은 끝이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원칙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로 인정하는 게 세 가지 일괄, 구분, 부분평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중에서 원칙이 뭐예요? 개별 평가 나머지는 예외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아까는 원칙이 현황이라더니 왜 지금은 개별이라 그러나요?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게 현황이 원칙인가요? 개별이 원칙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현황도 원칙이고 개별도 원칙이라고 그래서 감정평가의 규칙에는 원칙이 몇 가지 나와 그런데 현황하고 조건부에서는 현황이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는 개별이 원칙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현황평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그 다음 뒤에 가면 시장 가치 원칙 이런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는 일괄평가를 설명해 보려고 해요 개별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 그거고 그럼 일괄평가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선 먼저 이게 복합부동산이에요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이고 그러면 이제 토지라는 물건 하나 건물이라는 물건 하나 그런 물건이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아까 원칙은 뭐예요? 물건마다 개별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게나 얘네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의 물건처럼 거래가 되고 하나의 물건처럼 인식되네 그걸 우리는 복합부동산이라 하죠 그런데 이 복합부동산의 경우는 둘 이상의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화의 감정평가할 수 있다 끝을 봐봐요 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예외는 그 다음 또 하나 봐요 제가 말이죠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32회가 아니라 과거에 과거로 쭉 거슬러가서 10회 이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10몇 회 이런 시험이라면 33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한 13회나 이렇게 보는 거고 15회 또는 14회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라면 아마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빼버리고 여기다 둘 이상만 썼다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둘 이상 나오면 일괄이에요 그러면 둘 이상이라도 일괄평가한다고 법규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럼 둘 이상 나오면 일괄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 대신 하나의 가치를 달리하는 그럼 구분이에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거라고 근데 왜 그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냐면 이게 법규에 나와 있는 거거든 법령에 그럼 시험에 나오면 법령이니까 법령은 법령대로 나와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볼 때 둘 이상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둘 이상이야 근데 둘 이상의 물건인데 내용을 잘 읽어봐요 걔가 어떻게 된대?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용도상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마치 하나처럼 하나처럼 인식된대 그러면 평가할 때 뭐로 한다? 일괄화에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이 시험에 등장하면 이 문장이 등장할 거라고 앞쪽에서 한 줄 이렇게 단어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2회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길어 28회의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가 길어 막 다섯 줄 한 선택지 하나가 다섯 줄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한 문제인데 선택지가 다섯 개인데 그 선택지 다섯 개 가운데서 두 개가 다섯 줄이었어 얘도 다섯 줄 얘도 다섯 줄 그러니 한 문제의 길이가 얼마나 길겠냐고 그럴 때 그걸 보고 여러분이 위약감 느끼지 않고 딱 골라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읽으세요 눈으로 한번 보란 말이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뭐라고 키워드가? 그래요 둘 이상 둘 이상인데 하나로 평가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일괄평가한다고요 그런데 구분평가 볼까요? 여러분 색깔만 다르게 그렸지만 이거 건물 하나예요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는 주거용이고 여기는 상업용 그럼 건물이 하나인데 용도가 두 개 이상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합건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복합건물이 주상복합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딱 봐도 주상복합이네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가격이 똑같아 달라 상가하고 아파트 부분하고 가격이 똑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하나라도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의 가치를 달려야는 이렇게 나온다 그럼 법규에 나오니까 시험에 주로 나오면 한 개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의 가치를 달려야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 이것도 두 개 이렇게 안 나오고 둘 이상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것도 하나의 가치를 달려야는 부분 그러면 얘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일관이 아니고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평가예요 핵심 키워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의 가치를 달려야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부분이라는 글자 때문에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나는 이 부분자 때문에 자꾸 부분평가 같아요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라는 거지 하나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물건이 두 개였어 그런데 하나로 평가한대 그럼 무슨 평가고? 일괄평가고 하나인데 가치가 달라서 둘로 평가한대 그럼 무슨 평가고? 구분평가지 자, 그 다음 구분평가 복합건물이 대표적인 예 자, 이제 부분평가에 대해서 합의하자면 구분평가 구분평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구분평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만 평가하는 거예요 부분을 평가한다는 말은 여기다가 일자 붙여서 일부분을 평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전체 가운데 일부분을 평가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봐요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이라면 토지하고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아까 뭐라고 한다 했어요? 같이 같이 이걸 전체를 뭐라고 하냐고 조금 전에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했지 평가는 일괄평가할 수 있다 그랬고 이게 뭐냐고 복합부동산이잖아 자, 복합부동산이라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 상태로 이제는 우리의 샤를 땅만 봐 그러면 토지의 이름들은 되게 많죠 그 토지의 이름 가운데 전체 아, 건물이 있고 건물 밑에 있는 땅 그러니까 건물 밑에 있는 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무슨 지? 건부지라고 그러잖아 근데 어떠면 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말하고 다른 거지 돼지는 꼭 건물이 있어야만 돼진 거? 아니잖아 그럼 지금 얘기가 건물이 있고 건물 밑에 있는 땅을 뭐라고 그러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건부지? 그런단 말이에요 건부지 그래서 앞으로 건부지는 복합부동산을 항상 전제로 할 때만 그 건부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로 땅을 보면 땅이 뭐다? 건부지다 그럼 건부지 평가는 당연히 전체 가운데 일부만 평가는 거니까 부분평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건부지 평가는 부분평가예요 그럼 부분평가가 시험에 나올 때 문장은 우리 법령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어떤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는 거예요 일부분에 대하여 나오면 뭐다? 부분평가예요 일부분에 대하여 평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의 일부분 2분의 1이나 혹은 3분의 1이나 일부만 평가하는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심화증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한 번쯤 제가 당겨서 살짝 얘기해보자고요 많이 뭐 과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것도 인정해요 우리는 안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토지 있고 건물이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쳐 없다고 치면 이게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지가 되는 거지 그럼 나지라고 치고 평가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하고 나지를 가정에서 평가하는 거 이게 독립평가야 있어도 없다고 치고 땅만 평가한다 땅만 독립적으로 이걸 독립평가라 그래 일본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립평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독립평가라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면 부분이냐 독립이냐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면 뭐라고 말하냐면 현안과 조건부라고 하는 측면에 놓고 봐야 돼요 그럼 이건 현안과 조건부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있어도 없다고 치고 평가하는 건 현안이요 조건부예요 그렇죠 조건평가라고 그래 우리는 그냥 조건평가라고 그래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거는 독립평가이면서 조건평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현안이냐 조건부냐는 조건부에 들어가고 부분이냐 독립에는 독립에 들어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독립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면 조건평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를 해보자면 말이죠 원칙적으로 물건이 두 개면 각각 둘로 평가해야 한다 이게 무슨 평가고 개별평가고 원칙대로 두 개면 두 개로 평가해야 한다가 개별평가고 그 물건이 두 개라도 용도상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는 뭐고 일괄평가고 그 물건이 하나인데 가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다는 뭐고 구분평가고 가치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구분평가할 수 있고 하나인데 그것의 일부만 일부만 2분의 1이나 3분의 1부만 평가하는 건 뭐고 부분평가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얘와 얘가 나는 잘 구분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명쾌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분은 하나인데 가치가 다른 걸 구분하는 거고 부분은 전체 가운데 일부만 평가하는 거고 그럼 제가 여러분의 응용력 테스팅 기출 지문으로 제가 응용력 테스팅합니다 이런 거 적지 마요 이거 적고 계시면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기를 근데 이 일이 뭐라고 그랬죠? 이 일이? 그렇게 물어본다고 모르게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이게 땅인데 이 중에 이만큼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대 이만큼이 그럼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수용을 하기로 했대 이만큼을 수용 수용 정부에서 수용을 하면 보상해야죠 보상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돼 그 보상평가 했다면 이거 무슨 평가에 해당돼? 부분평가지 전체 가운데 일부잖아 그래서 토지 가운데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하여 보상하기로 하였다 무슨 평가다? 부분평가다 시험에 나왔다니까? 부분평가잖아 일부잖아 전체 가운데 일부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기초 개념이 잡혀야 탁탁탁 응용도 가능하고 답을 고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감정평가 다 맞는 거지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광고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538로 가요 제목이 부동산 가격 이론이거든요 부동산 가격 이론인데 가로 치고 가치라고 해놨단 말이지 아니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요 우리를 되게 첫밤부터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약간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불행히도 우리가 좀 약소국입니다 요즘에 국력이 되게 신장을 해서 경제 10위권 하나에 들어가고 사실 우리나라 국방력도 몇 위권 하나에 들어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와서 1위고 이전에 불과 한 2, 30년만 돌아봐도 우리나라가 좀 약소국 지금도 사실 끼어있는 약소국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의 우리가 이론들을 도입을 하고 선진국의 학문을 도입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참 골차풉니다 영어로 그냥 모기지풀을 하면 될 것 같다가 우리는 그냥 그걸 장황하게 용어를 풀어서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했다가 다음 년도 시험에는 저당채권의 집합이라고 나왔다가 심지어는 저당풀이라고 나왔다가 그걸 우린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듯이 감정평가도 초창기에 어디서 우리가 들여왔느냐 일본에서 들여왔어요 일본의 감정평가 방법을 들여왔는데 이게 일부만 들여온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다 들여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선 말이죠 우리가 시장을 한번 잠깐만 표현해 볼게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진다 이게 물건의 가격 수량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일반적인 재화는 수요 공급에 따라 여기서 가격이 정해지고 수량이 정해진다 이게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리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했죠?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전 경쟁 시장 중에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론적 시장이고 현실의 시장은 아닌데 일반 재화의 경우는 주식 시장이나 쌀 시장 같은 경우가 완전 경쟁에 상당히 가까웠거든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도 상당히 일반 재화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을 시장을 가정해서 분석을 하면 얻는 게 되게 많고 완전 경쟁 시장처럼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실제 완전 경쟁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면 감정평가가 필요 없어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불안전 경쟁 시장에도 너무 불안전 경쟁 시장이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기본 원리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원리는 맞는데 그 정확한 가치가 잘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만큼은 가치하고 가격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본 얘기로 가보자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원리를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니까 마치 그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처럼 누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이 시장의 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논리를 따라서 나오는 게 원가 방식 이 논리를 따라서 나오는 게 수익 방식 수요 공급의 균형 논리를 따라서 나오는 것이 비교 방식 이런 감정평가의 방식을 적용해서 평가사가 뭘 구한다? 가격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구한다고 들여온 거야 그대로 가격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가사가 뭐를 평가했다고? 가격을 평가한다고 그럼 마치 시장에서 정해진 것처럼 사용했다고 가격이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IMF랑으로 겪었어요 겪으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네 미국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교 방식 거래설의 비교법이 막 주되어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니네도 합리적이 됐으면 좋겠다 압력들을 가하네 그리고 또 우리도 미국의 평가 방식이나 이런 미국의 방식 제도나 하든가 금융 제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평가 제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건 프라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사가 구한 건 밸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에서 구한 건? 네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사가 구한 건 밸류라고 그러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가사가 구한 걸 뭐라고 일본 따라서 뭐라고 했다고? 가격이라 했다니까 프라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우리말로 프라이스는 미국말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가격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도 한자식으로 가격이라 그래 우리하고 정사가 상당히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프라이스를 평가사가 구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구해진 거고 평가사가 구한 걸 밸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지금 안 맞죠? 그래서 미국의 방식을 도입하면서 학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2003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용어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어제까지 가격이라 했던 것을 이제 가격이란 말 쓰지 말자 가치라 가자 그리고 어제까지 썼던 가격은 실은 잘못된 거야 가격 원래 프라이스였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소우든 관행이란 게 있으니까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 어떤 말을 썼다고? 이 말을 썼다고 그런데 미국은 어떤 말을 쓰더라고요? 이 말을 쓰더라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말을 하나 만들어냈다고? 가액이란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짐작하시죠? 여러분은 세계를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미국은 참 좋겠다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지네가 강좌해서 지네가 정하면 누리되고 걔네들은 자기네란 말이 영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까 그 누리를 정하면 따라가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세계를 위해셔야 돼 자 우리 공인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된다 여기서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영어로 value야 그리고 영어로 이걸 말한다면 value야 그럼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이걸 보편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만들어놓고 안 써 그러면 학자들은 보통 말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쓸까? 가격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놓고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 그 가격은 실은 value야 관행적으로 가격이라고 한 것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땅이든 건물이든 면적을 잴 때 어떤 단위를 쓰죠? 그건 제곱미터를 써 무슨 평을 써 제곱미터를 쓴다고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다 봐봐 제곱미터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나가면 실무에서 뭘 쓰죠? 평을 쓴단 말이에요 평은 84제곱미터나 85제곱미터 다 25평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지 않으니 정확한 제곱미터 미터법을 쓰자 이래놨거든? 법으로도 그래서 바뀐 지가 무지 오래됐지만 실무적으로나 반행적으로는 아직도 평이 익숙한 거야 감정평가사나 전문가들도 뭐가 익숙한 거야? 가격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 여러분 가격은 그럼 감정평가로나 해서 뭐냐? value야 이게 뭐야?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치는 그냥 따질 것도 없이 100% value 그 다음에 가액도 100% value 근데 가격은 100% value가 아니야 10중 8구란 뜻이야 10중에 8구? 그러니까 제 말은 8, 90%가 value고 나머지 한 10%잖아 이 정도 남짓은 price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요 가격하고 가치가 나올 때는 그때 가격은 price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격이란 말이 감정평가에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그냥 틀림없이 price가 아니라 value야 그래서 제목에 부동산 가격이란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그게 뭐야? value야 그러면 22회 때 시험에는 부동산 가격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책하고 달리 좀 이따가 뒤에 문제에다가 22회 기출을 그대로 원형대로 써놨어요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이라고 나왔다고 22회 시험에 그때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의 가격은 price야 value야? value라고 그냥 나올 때는 그런데 1번, 2번 나오면서 가치는 어떻고 가격은 어떻다 이렇게 나란히 나올 때는 뭐예요? 그때는 가격이 price야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약속이기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던 것을 들여오면서 우리가 쓰던 것을 이걸 고쳐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던 것과 이게 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목차에도 부동산 가격이론이라고 하고 있어 price이론이 아니라 value이론이거든 그래서 감정평가 이 파트만 딱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 앞에까지는 절대 구분하지 말고 가치하고 가격이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만 어떤 때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느냐 가격과 가치란 말이 함께 나올 때 제가 여러분 우리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니 제목을 타당성 분석이라고 크게 정했으면 GCC 타투에서 타당성 분석을 쓰지 말으면 우리 안 헷갈릴 거 아니야 아니 넓은 의미의 시작 분석이 있다며 그러면 다시 GCC에서 좁은 의미의 시작 분석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시작 분석이라고 말하면 이게 넓은 의미인지 좁은 의미인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말할 땐 다 넓은 의미야 그런데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할 때만 좁은 의미라고 여기서 그냥 말할 때 가격은 다 뭐라고? 그렇죠 value야 가격도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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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관행, 이건 법에서 쓰는 말 이건 미국의 이야기를 돌입해서 쓰는 말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구분하면 돼 나머지는 헷갈릴 게 없는데 여기서만 구분하면 돼 누차 말하지만 가격하고 가치라는 단어가 함께 나올 때는 가격이 뭐야? 프라이스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땐 가격이 전부 뭐야? value야 관행적으로 쓴 거야 이제 보여드릴게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가격이 뭐고? 프라이스고? 가치 나왔잖아 이것들은 value가 가격이 가치고 가치가 value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가격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 지났죠 그렇죠? 2021년 7월 1일 날 갑이란 사람에게서 1억 원이 을에게 갔어 그리고 갑을 매수인이라 그런데요 을은 매도인인데 1억 받고 소위권 넘겼어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 과거 값이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에요 이런 말들도 가급적 시험에 나온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 기출 지문 가지고 그 다음 가치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이고 현재가 장래 이익 편익 이익 같은 말 그런데 가치는 가치는 휴용에 중점을 두며 만족이 나타나는 휴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기대되는 여기 편익은 이 편익은 금전적인 것도 들어가고 비금전적인 것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용이다 보니까 만족을 나타내는 휴용이다 보니까 얘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평가사에 주관계의 배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과 가치를 나란히 구분해 봐요 가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실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로 그 거래가 2021년 7월 1일 날 있을 때 가바에게서 의뢰계로 1억 넘어가고 의뢰계서 가바에게서 소물권 넘어갈 때 누가 그 사이를 중계했다 병이 중계했거든 병이지 공인중계사예요 그럼 가격 정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지 어떤 정보나 내용들을 제일 많이 갖고 알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 그래 공인중계사 전문가예요 그러나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장래 이익을 현재같이 한 것이죠 누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평가사가 전문가 얘는 과거의 값 얘는 현재의 값 얘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가치와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화폐액을 통해서 가치가 화폐액을 통해서 구현된 거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1억은 객관적이지 그리고 1억이라는 구체적인 값이죠 그런데 말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 혹은 편익을 지금 돈으로 환산한 것 이러다 보니까 얘는 주관적이고 평가사 주관이 들어가죠 좀 더 추상적 개념이죠 얘는 주어진 시점 2021년 7월 1일 날 1억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얘는 목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수용 목적으로 평가한 것과 세금 부가를 목적으로 평가한 것과 담보를 목적으로 평가한 것의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의 경우를 구분하실 것 이 둘은 제 말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괴리가 될 수 있어요 단기는 괴리 장기는 일치 왜 단기는 괴리가 되느냐 가치는 1억인데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1억 천이 될 수 있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9천이 될 수도 있고 공교롭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1억인데 가격이 9천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막 살라고 그래요 왜?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거로 봐요 왜? 가치로부터 괴리가 된 가격은 가치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다고 그럼 실제 올라가요 1억이 돼 그런데 가치가 1억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1억 천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안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주니까 가격이 떨어져 실제 1억이 돼 그래서 장기는 일치 여러분은 제가 설명한 과정은 사실 모르셔도 돼 그냥 시험은 단기 괴리 장기 일치 시험에 확고 나왔었거든요 그다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쳐요 그럼 가격도 올라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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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먼저 그래서 가격은 형식이니까 따라서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 그러나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치가 항상 뭔지 알아야 돼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이런 말 하면 간혹가다 이래요 그래도 포장을 예쁘게 하고 그럼 가치가 올라가지 않나요? 맞아 그거는 그런데 부동산 가치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간다고 가격이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 그러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이거 꼭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 이 말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알고 보면 가치라는 거 알겠죠? 밸류라는 거 알겠죠? 밸류, 가치 발생 요인은 네 가지를 여러분이 체킹하는데 그중에 세 가지는 경제적 측면 한 가지는 법률적 측면이에요 첫 번째 휴용이에요 휴용을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배가 무지 고파요 밥을 먹었어 만족스럽네 밥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사람의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런데 그걸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재화는 그 사람의 만족을 그 사람의 휴용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걸 휴용이라고 해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이래 첫 번째가 쾌적성이에요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간혹가다 진짜 괜찮은 주택들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좀 봐요 와 부러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쾌적성만 따지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집을 산후에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따지냐면 전철력과 얼마나 가까운가 편익설력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거 따져요 꼭 주거용에서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쾌적성, 편리성 어느 게 먼저나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두 개가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면 수익성이에요 상가 건물이면 수익성이 높은 게 최고예요 그런데 공업용 부동산이면 생산성이에요 생산성 그 다음에 얘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러면 상대적 희소성이 뭐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요는 많아요 사람들의 욕망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은 양쪽으로 질적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 충족 수단이 질적으로 양쪽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그게 바로 상대적 희소성이고 얘는 그래서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세 번째는 유효수요 유효수요는 지불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지 그래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면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담는 것은 그냥 효상유라고 할 거예요 효상유 그런데 옛날에는 효상유만 따졌는데 이제는 부동산의 이전성을 따지기 시작해요 부동산의 이전성이란 들어가지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소위권의 법적 이전이에요 양도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동산의 이전성은 소위권 넘겨준다는 뜻이다 경제적인 측면은 아니고 경제적 측면 수요 공급은 얘네 셋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얘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날에 효상유만 따졌다 거기다 요새는 이전성까지 넣기도 한다 그래서 효상유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효상유이 그럼 여러분은 효상유이 해도 괜찮고 나는 수요끼리 할래 그럼 효유상의 해도 괜찮고 그냥 유자로 해서 유유상의 해도 괜찮아 그런데 저는 앞으로 계속 효상유이라고 할 건데 여러분 보고 효상유이로 유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효상유이라고 하더라도 효가 뭘 말하는지 효가 뭘 말하죠? 효용, 상은, 상대적이소성, 유는, 유여수요, 이는, 이전성 그렇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다 보면 저절로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로 적어놓고 효상유이, 효상유이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두 문자로 계속 앞자 따서 막 그렇게 감옥도 많은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어떤 것들은 제가 앞자 따서 요라고 말합니다만 어떤 것들은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잡힙니다 또 하나 있어요 얘네들은 어느 하나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하나만? 이 하나만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들의 상호결합으로 가치가 정해져요 뭐로? 뭐로? 상호결합으로 뭐로 가치가 정해진다고요? 상호결합으로 따라서 여기서 기억할 건 상호결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론의 효상유이와 상호결합으로 효상유이와 상호결합으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효상유이와 상호결합으로 빼고 나머지를 아무리 열심히 읽으셔도 제일 중요한 거 빼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효상유이와 상호결합으로 이 효상유의의 상호결합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가 22회인데 이렇게 나왔다고 제가 일부러 책은 가치라고 살짝 바꿔놓은 거라고 실제 기출에서 가격이라고 나왔네? 이거 프라이스예요 밸류 밸류라고 감정평가로 내서 그러면 효용은 인간의 피로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맞죠? 그럼 아까 제가 이 지문 사용했죠? 아까 이 지문이 앞에 있었잖아 기출 지문을 사용해서 제가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제 이 지문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 충족 수단이 질적으로 양쪽으로 한정돼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가격 발생 요인이 제가 효상유의 그랬으니까 효용과 유효수의와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상호결합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하나만 있어도 안 돼 상호결합으로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상호결합으로 안 되면 딱 항상 상호결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죠 4번은 양도 가능성, 이전성을 부동산의 가격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격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정답을 3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 쉬었다가 저기서부터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시죠 에듀윌 에듀윌 에듀윌